전진단지수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. 정신은 없을 것입니다. 전진단지수는 그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동시에 공격을 받습니다. 그 동시에 공격을 받습니다. 이 동시에 공격을 받습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왔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는 1번에 도움드립니다. 2번에 도움드립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는 1번에 도움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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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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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목표 1,000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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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